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내 꿈에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이 필 수 있기에 태진하라! 에이 바보들아 어제 태진했다 이가 자 시작 바보같은 박근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경남 진보예남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하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민중의 꿈 상임 대표 이정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여러분의 계십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민주노총 경남도 법무장 김정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 재단 경남 위원회 고문 허정도입니다 지난 겨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내림입니다 동영같지 않은 국군해를 내릴 수 있는 이게 나라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원 떡색당 본건 고르겠다는데 이게 부정청착입니다 저도 하나의 엄마이다 무선급식이라고 지원금 좀 준다고 주면 주는대로 먹어야 합니까 교육부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를 잠정적 범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박근호로 장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정치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설만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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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